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거죠. 어질어질한 실자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니 존재 자체를 몰랐던 오촌시족학 결혼식에 무조건 참석을 하라는 시어머니 아니 내가 거길 왜 가요. 갈거면 너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럼 언제 본 적도 없는 오촌시족학 결혼식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하나 그리고 결혼한지 이제 딱 한 달 된 완전 신참 세대기입니다. 결혼식부터 정말 여러가지로 시어머니한테 마음 상한게 많아서 지금은 그게 뭐든 안좋아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그랬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오는 주말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니 존재도 몰랐던 오촌시족학 결혼식이 있다며 남편이랑 같이 가서 얼굴을 비추고 오래요. 정작 그 시조카 당사자들은 저희 결혼식 때 않았고 남편 역시 평생 교류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여하튼 그분들만 아주 잠깐 왔다 갔었고 이거는 제가 편집 실수를 한건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시부모의 사촌들 즉 오촌시족학의 부모들이죠. 그 부모들만 쓰니 결혼식에 잠깐 왔다 갔답니다. 그 자식들은 평생 남편이랑 교류가 아예 영인 그런 사이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추기는 당연히 할게. 근데 가는거 싫으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라. 우리 맞벌이고 주말은 좀 조용히 쉬고 싶다. 나도 결혼한지 얼마 안됐다고. 왕복 3시간 아침 11시부터 집을 나서는거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 역시 너무나 흔쾌히 어 그래 걱정하지마 자기야. 나 혼자 다녀올게. 이렇게 말을 했고 시댁에도 남편만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된다 너도 꼭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자꾸 난리를 치네요. 물론 여기서 저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긴 했어요. 아니 엄마 요즘 이 사람 몸도 안좋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어 힘들다고. 그래도 정말 만약 시간이 되면 같이 갈테니까 그만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혼자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기분이 안풀려요. 아니 며느리는 주말도 없습니까? 게다가 결혼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만 잘 살면 다른건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다. 나는 니가 친딸같다. 이런 노래를 불러 제끼더니 시기 딱 잡히고 난 뒤로 그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라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죽했으면 이거 뭐야? 몰카야? 이런 생각을 다 했겠냐고요. 아니 그래 사촌까지는 경조사 참여하는걸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본적도 없는 아니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5촌 6촌까지 경조사를 제가 왜 챙겨요? 물론 평소 교류가 많고 친하다면 예외겠죠. 참고로 이 집은요. 애초에 그래요. 신랑 집만 해도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랑이랑 그 사촌들도 교류가 아예 제로인 상태에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5촌을 챙기라고? 게다가 이거 제가 결혼하니까 갑자기 챙기기 시작하는거에요. 없던 교류를 강제로 만들라는게 너무 싫습니다. 원래부터 그런게 아니다 이거에요. 역시 식자는 식자라는게 딱 느껴진다랄까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문자를 보냅니다. 가라고. 미치겠어.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절대로 가면 안돼요. 거기 가면 바로 후기 인정되는거고 앞으로도 계속 시달려야 할겁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 가봤자 그 5촌인지 아는 사람들도 어? 누구세요? 왜 왔지? 이럴거라고. 본적도 없다며. 2번. 아니 이게 그냥 원래부터 교류가 활발한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겠는데 평생 안보고 살던 사람을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며느리한테 가라고? 미친건가? 3번. 아 미친 시모들 진짜 많네. 아니 결혼 안했으면 지 아들한테도 가라 소리 안했을거면서 왜 이렇게 아들이 결혼만 하면 생전 안하던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여하튼 이거요. 한 번이라도 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사돈에 8천 결혼식까지 가야 할겁니다. 그러니 절대 절대 가면 안돼요. 그리고 뭐 딸? 진짜 딸이면 가라 소리 안했겠지. 피곤해? 이러면 어? 그래? 이러고 말지. 근데 딸처럼 생각을 안하니까 저 난리를 치는겁니다. 지 시대 갈 길을 개똥으로 안해?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 됐으니?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 애틋하고 챙기던 그런 사이면 모르겠어요. 신랑은요. 지금과 살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신랑조차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람들까지 챙겨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추기는 한다니까요. 그리고 딸 같다면서 그 딸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난리치는 거야? 물론 저희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를 잘 해주곤 있지만 그 그지같은 속이 흔히 보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치가 떨린다니까요. 이제 겨우 한 달인데 4번 추기는 당연히 하겠다는 말은 또 무슨 개소리입니까? 교류가 아예 제로고 님네 결혼식 때도 그 사람들은 안 왔다면서요. 추기는 따로 했어요? 안 했으면 님도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 부모들끼리. 5번 어? 이건 쓰니 남편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부모들 선에서 끝내는 게 맞죠. 아이고 지겹네. 그러니까요. 6번 시모가 아무리 개알이 틀어도 쌩까구 넌 신은 해버리세요. 그렇게 계속 무시를 하다보면 결국 싸우자고 할 테고 또 그렇게 싸우면 그걸 구실로 그냥 절연까지 하는 겁니다. 쉽죠? 7번 시부모의 오촌씨 조카면 남편이랑은 육촌이라는 건데 이 정도면 천수가 멀긴 멀군요. 특히 존재 자체도 몰랐으면 부모끼리만 알아서 챙겨도 될 것 같아요. 쓴이가 최초근에 좀 혼미하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부모의 오촌 조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좀 했습니다. 후기까지 보면 실제로는 남편과 그 부모들이 사촌이고 결혼 당사자는 남편의 오촌 조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댓글을 좀 오해를 한 거죠. 8번 남편이 커트했으면 끝이야. 불평불만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고 그럼 결국 남편도 지 엄마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져요. 또 엄마 변론하기 시작하면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지니까 이럴 땐 님은 그냥 거절하고 남편이 알아서 잘 포장해가지고 거절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일도 그래 남편이 융통성 있게 잘 대응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추가 저한테 욕하는 공통의견에 답합니다. 첫 번째 야 사촌이고 오촌이면 그래도 가족 범주 아니냐? 이 부분은 저랑 정말 생각이 다르네요. 저희 결혼식에 온 사촌이란 사람은 신랑이랑 부모 자신 버리고 비록 사촌이지만 또 이 사촌분부터가 신랑 어릴 때부터 교류가 없었대요. 신랑이랑 평생 문자 전화 한 통도 안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도 암만 그래도 저희 둘 다 안 가는 건 좀 그렇다는 거고 저는 가기가 싫다는 거죠. 또 신랑도 안 보고 사는 사촌이고 그들의 자재가 결혼하는 건데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추기만 하면 되지. 두 번째 오촌 당사자들은 안 왔지만 사촌들은 와서 축하를 하지 않았느냐? 네 자식은 나중에 결혼 안 할 거냐? 돈 안 받을 거냐? 이러시는데 이 역시 생각부터 많이 다르지만 제가 이러고 있는 부대 상황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그분들 초대 안 했어요. 시부모들 마음대로 저희 동의 없이 초대를 한 거죠. 저는 제 자식 결혼 이분들 부를 생각 당연히 없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도 좀 드릴게요. 애초에 저희는 말이죠 식을 아예 생략해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나중에 아쉬움이 남을까 싶어가지고 부부 각자의 집계만 모아서 축이 절대 없이 식사랑 선물을 대접하는 초스몰 웨딩을 하기로 사전에 양가협의를 다 끝냈다고요. 시댁도 이때는 흔쾌히 너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랬었고요. 그런데 준비를 하는 중간중간 계속 그게 뭐든 다 똑같아. 사사건건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때를 써가지고 저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하다하다 식 일주일 전에 각자 집계 말고 시부모 본인들의 집계까지 추가로 부르겠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식당에 친척들까지 마음대로 불러놓고는 그런 불러 초대를 한 친척들이 오고 있는데 신랑과 시부모는 와주신 그분들한테 인사는 안하고 식장이 이쁘네 이러면서 식장 안쪽에서 지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더군요. 결국 바깥쪽에 덩그러니 앉아있던 저만 대접을 했어요. 썩은 식장에서 썩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들어오는 시가 친척들과 눈 맞춤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단순 수금할 대상으로 부른 건가 싶어서 제가 더 민망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뭐야 이게? 심지어 신랑 집계 형제들 두세 명 아니고요. N명이에요. 엄청 많다고. 또 저희가 마지막 결혼 타자라 그런지 시부모님들 이때 정말 수금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결혼 한참 전 손주들 돌까지 다 수금했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미 많은 사람들 또 두 번 이상씩 수금을 당한 그 사촌분한테 또 꼭 돈을 받아야 된다며 주장하고 강경하게 왜 초대를 하는 건지 나는 아직도 열불 터진다니까. 세 번째 추기 문제 아니 제가 언제 추기도 안 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한다 했어요. 또 남편도 당연히 간다 했고 그냥 저 하나만 안 갈 뿐입니다. 제가 꼭 참석을 해야 그게 추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그 사촌분들 추기만 받았고 존재도 모르는 시조가 추기는 아예 안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시부모님 따로 저희 따로 추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째 촌수 문제 제가 뭔가를 잘못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다시 좀 찾아봤는데요. 남편한테는 오촌 시조카 맞습니다. 종질 사촌 조카요. 다섯 번째 그냥 시어머니가 싫은 거 아니요? 아니 그럼 좋겠어요? 당연히 싫고 이게 제일 크죠. 식 준비할 때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미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생략을 한 겁니다. 식당일까지도 엎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아니지 식장에 들어가서도 엎어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참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가 몰려와요 지금. 하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제 잘못이 맞죠. 또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신랑이랑 한 결혼을 내 잘못이라 말하게 되어버리면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하... 여하튼 부디 남편이랑 저희 저 이 두 사람 사이만큼은 쭉 이대로 좋기를 바랍니다. 댓글 1번 만들기 위해 근본도 없는 염병제를 하는거죠. 4번 5촌이면 니 남편이랑 직접 만나서 같이 놀던 가족인데 이따구로 하고 싶냐고? 대댔으니 야 글 좀 똑바로 읽고 댓글 달아 남편은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교류가 아예 제로라고 제로 그 부모인 사촌부터가 이미 교류가 없다니까 너는 뭐 좌운에 교류가 안되냐? 5번 아니 사촌이고 오촌이고 나말이고 교류가 아예 없었고 부모만 다녀간거라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 부모만 가면 되는거야 이거는 남편 역시 갈 이유가 없는 결혼식이라고요 죽이도 필요없어 참 많은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이죠. 이게 사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다 필요없고 평소 교류가 많고 내 결혼식에 와준거면 그러면 같이 가주면 되는겁니다. 근데 이 사연은 그게 아니잖아요. 쓰니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조차도 존재를 거의 몰랐던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결혼했다고 가라라는 그 심보가 보이잖아요. 괴롭히는 방법도 가져가져라니까 대단적으로 합니다. 대단적으로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